네, 신혼동의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예전에 T.O.P로 첫 의리 받았을 때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면 할게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상은 정말 팬 여러분들이 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뭔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라서 뭔가 좀 2배, 3배, 4배, 10배 이상의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그 공약을 아까 생방에서 공약을 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결사춤을 한다고 했는데 다 당연히 안 할 줄 알고 이거 못 맞춰놓은 거예요. 만약에 일을 한다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농담이구요. 저희 일을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사 안무를 보 relaxing. 원 투. 1 2 3 4 쿵쩍 짭짭짭! 이거 한다? 오케이. 이거 아니야? 수고하셨습니다! 시화창수 사랑해요! 수고하셨습니다! 시화창수 사랑해요! 사랑합니다! 그냥 막 트로피가 챙겨라!